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에 프린트 혹시 갖고 좋나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저번에 아픈 게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2페이지로 가시면 어 거기 가치와 가격 이라는 것까지 갔었죠 그죠 같고 그 전에 전페이지로 가시면은 전페이지로 가시면은 191페이지 가시면은 시장 가치라는 건 안했죠 저번에 그죠 여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장 가치도 별표로 하나 쳐보세요 시장 가치도 별표로 하나 쳐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잠깐 전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저번에 가치는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하나에요 가치가 많아요 많죠 가치 다원적 개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모든 가치를 다 매길 수 없고 어 가치가 굉장히 많다면 어 어떠한 것을 매기라는 원칙이 없을까요 원칙이 있을까요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191페이지 가시면은 시장 가치를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가치를 매기는 원칙이다 시장 가치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가 우리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시장 가치가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저자분이 고 색깔 칠해서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게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한정된 시장 해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 해야 돼요 한정되니 몇몇 사람이 거래되면 안 되죠 그죠 통상적인 시장이다 통상적인 시장이다 요게 나왔어요 다수가 거래되서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거래되고 합리적 사람들이 통상적인 이용을 해야 된다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 금매는 좀 싸게 나오죠 시간이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죠 충분한 기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이런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된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의 정통한 이란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5호 특강에 넣었지만 전문적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문적이 맞아요 정통한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만이 평가를 시장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정통한 당사자죠 정통한 정통한 이란 자체가 좀 많이 좀 어려운데 정통한 당사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당사자가 이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를 얘기를 해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시장 추이를 모르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죠 띨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도자가 약간 띨띠하면 조금 어떻게 돼요 비싸게 팔고 매수자가 좀 띨띠하면 비싸게 사죠 정상적으로 되니깐 우리가 전문적이다 정통한이다 정통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어떤 강요해야 돼요 좀 자발적인 거래 해야 돼요 자발적인 거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색깔친 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대상물관의 가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칠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저리가 이제 거래가 되게 되면 가장 빈번하게 많이 거래된 거를 보자 라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가격대들이 이제 거래가 된다면 만약에 10억으로 거래된 게 한 30번이 거래됐고요 만약에 15억으로 거래된 게 한 번 그 다음에 12억으로 거래된 것도 한 두 번 9억으로 거래된 건 딱 세 번이라면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시장가치로 보자는 얘기에요 그럼 최고가격이요 최고가격도 아니에요 평균을 낸 것도 아니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그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한정된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통상적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중 가장 가격이 높은 겁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니까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죠 그래서 예외가 우리가 예외는 그냥 예외만 있다고 나오지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두번째 자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시장가치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매길 수 없다 매길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제표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그 평가의 목적이나 대답은 특성이 빛죠 사회통정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 이외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무슨 말이냐 넘기시면은 박스가 시장가치만 있어요 투자가치도 있어요 넘기시면 투자가치도 있고 교환가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원칙은 무슨 가치로 하는게 원칙인데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없다 있다 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가시면은 193페이지에 부동산 가격계 형성 가정 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별표 하나만 쳐 놓으세요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제가 가치형성요인이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준다 발생 그죠 따라서 형발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줘요 형성요인이 발생 요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격이라는게 매겨지겠죠 그래서 이제 고 순서가 우리가 이제 시험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순서가 바뀌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되죠 순서가 바뀌면 안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되고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요인이 발생 요인에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이 매겨주고 각이 이중성 있는데 일단 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같이 형성요인이 있고 같이 발생 요인이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형성요인은 따로 일찌개 형성요인이 일찌개고 발생 요인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먼저 우리가 형성요인부터 볼게요 형성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 가치를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이란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먼저 평가사는 가치의 형성요인을 먼저 봐요 형성요인 형성요인은 따로 일찌개 그럼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을 보겠죠 무슨 쪽이 먼저죠 일반 일반 일반도 맞고 일반적 유인도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지역적 유인도 맞고 그 다음에 개별적 이 적이 들어가도 됩니다 저기 좀 빠져 있죠 그럼 이따가 하겠지만은 개별 분석이 먼저요 지역 분석이 먼저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죠 이제 일반적 유인이 사경행위거든요 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라는 것은 잠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사회적 유인의 인구 경제적이 쭉 나와 있죠 그죠 사경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 사회적인 요인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인간 관련돼서 되고요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되는 거고 행정적은 어떤 정책적인 정책이나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정부의 경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적이라는 자체는 인구, 학군, 공원은 인간과 관련되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은 이자율, 재정, 금융상태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교통체계의 변화라는 자체가 있나요 이거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택시를 한번 해보시는데 교통체계가 시험에 나섰어요 그럼 교통체계의 상태가 바뀌어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거리에 사거리에 전철력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 주거용이라면 편리성이 증가를 하죠 그럼 이 교통체계 바뀌자마자 이게 사회적 인구가 먼저 바뀌어요 행정적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먼저 바뀌어요 교통체계는 뭐로 본다 경제적으로 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 일반적은 전국에 대한 거에요 전국 나라의 국토공간을 영향할 수 있는 남한이라면 전체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게 영향을 주겠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그 아닙니까 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고 요즘은 GTX나 KTX 같은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SRT라고 들어보셨나요 SRT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부산까지 동탄 이라는 데 들어보셨죠 그럼 동탄역이 SRT가 지나가게 되면 거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동탄역이 그죠 그러면서 그러한 일반적 요인이 어느 요인에 연을 주죠 지역에 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갑돌이가 이 동탄역 지역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괜찮습니까 그 부동산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A지역에 동탄역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아파트가 동탄역 근처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안날까요 나겠죠 내가 동탄역 근처에 있다 그럼 내 가격도 올라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투기가열 직으로 묶일 수 있죠 그럼 투기가열 전체적으로 전국을 묶이면 내 지역이 안 묶여요 묶일 수도 있어요 묶일 수 있죠 저는 이게 자랑하는게 아니라 제가 투자하면 꼭 투기가열 직으로 묶여요 그럼 저 그냥 묶였어요 그럼 내 개별적 무송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 보시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 유동성과 상호 연관성 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유동성 이라는 것은 항상 이 지역이 안변해요 변해요 변하고 상호 연관성 이란 자체는 그 앱과 관련이 돼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 전철이 뚫리게 되면 여기 인구가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럼 땅값이 비싸지죠 투기가 발생하죠 정부가 규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서로 기념이니까 연관이 돼 있습니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 형성 요인이 따로서 일찍에 자 일반 요인은 아까 모든 부동산의 공통적으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투기가열 직으로 묶인다든지 전철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gtx가 뚫린다든지 지역은 그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 지역입니까 특정 지역이 미치는 고요한 요인이라고 돼 있죠 지역 분석이 대상이 되고 그 지역 내 자연적이나 지역 사회 경제적 행정적이고 개별 요인은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개별 부동산입니까 내 토지와 건물에 미칠 수 있죠 개별 분석에 대한 대상이다 토지와 개별적인 건물의 개별 요인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가 아까 형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줘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가치의 발생 요인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효상 유의 어 효용 상대적이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이라는 게 있죠 네 가지인데 자 우리 부동산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격과 양이 수용이 바로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요 안전해요 시장이 불안전해요 그럼 감정 평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평가자가 가격을 매기거든요 가치에 대한 발생 요인을 4가지로 봤을 때 자 제가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여기 아까 여기 전철역이 뚫리게 되면은 교통책이 바뀌어 갖고 어떻게 돼요 이 주거용에 편리성이 안 증가해요 편리성이 증가해요 증가하죠 편리성이 효용성 이란 말을 써요 효용성 그 다음에 유용성 이란 말도 씁니다 유용성 쓸모성 그러면 주거용이 편리성이 증가하게 되면 그럽니까 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냥 이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음 그래서 효용성 이란 자체를 한번 볼게요 거기 효용성 이란 단어가 있나요 민간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거용은 쾌적성 같은 게 중요한데 상업용 부동산의 쾌적성이 중요해요 수익성이 중요해요 상업용이 쾌적하면은 어떤 손가락 팔죠 그래서 수익 그리고 옆에 있다 야 저 밑에 옆에 보시면 쾌적성 편리성 있어요 주거용이고 수익성은요 상업용이고 생산성은요 공업용 찾으셨죠 그죠 이게 유용성 근데 중요한 것은 한 20년 전에 나왔었는데 효율성이요 효용성이요 효율성은 아니죠 효율성은 분배를 잘하자는 것에 반대인 이용을 잘하자는 효율성이지 요거는 효용성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효율성이 맞다 효용성이 맞다 효용성 근데 그 위에 보시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시험 전에 했는데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면 맞다 다르다 다르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발생되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효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우리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땅이 많아요 땅이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희소하죠 절대적 희소해요 상대적 희소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그럼 수요자 경쟁이니까 땅값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무슨 희소성도 있어야 되죠 상대적 희소성도 여기서 관련이 돼야 가격이 믿겨지지 유용성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평가가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유용성이 없어요 유용성이 있어요 없어있어요 없던 분은 제가 얼굴에 랩을 씌웁니다 랩 씌워 1분 동안 막 깎아 맡겨요 유용성이 있어요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면 공기는 유용성은 있죠 근데 상대적 희소성은 있어요 없어요 존재량이 많거든요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 공기 마시는데 돈을 냅니까 나 천원씩 좀 걷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는 그냥 희소성도 있어 존재량이 적죠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상호 밀접함 관련이 있어야 된다 관련이 되고 상호작용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공급이 제한돼서 그래요 공급이 제한되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는 향이 되고 그냥 수요여야 돼요 유효수여야 돼요 유효수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문제가 구매력이 수반되는 수요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구매력을 수반하는 수요여지 이 지불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냥 이전성이에요 권리가 이전돼요 그러면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면서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되고 유효수여도 특히 수요와 관련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발생 요인이라면 이게 또 법적인 발생 요인으로 부동산에는 이전성도 있기 때문에 가격의 발생 요인이 생기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형발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만약에 주거형의 편리성이 증가해서 전철을 뚫린 건 아니잖아요 형발이라고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유력한데 형성 요인은 세 가지가 뭐 있어요 일치계 자 이건 발생 요인이죠 발생 요인은 효상 요인은 발생 요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형이 발이 커요 누가 발이 크다 형발 형발 무슨 뜻이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으로 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형이 굉장히 일찍 깨요 따라서 일찍 깨 누가 일찍 깨 깜짝이야 발이 일찍 깨 형이 일찍 깨 형이 일찍 깨거든요 형이 어떻게 일찍 깨 이렇게 이렇게 진짜 깨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유력한게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을 바꿀 수 있다는 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8번 다 프린트 갖고 있어요 풀어보세요 빨리 아시겠습니까 답은 찾아낼 수 있겠죠 몇 번이 정답이죠 3번 가치발생유인은 효용 유효수 상대적이족성이 하나만 있어야 되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셋 넷 다 다 결합이 돼서 다 이게 만족이 돼야지만 가액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액체 발생이 되고 자 1번 효용은 아까 유용성이죠 인간의 피로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화의 능력이고 상대적 기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질적 양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죠 절대적 기소예요 상대적 기소예요 그럼 땅이 수요 공급이 수요보다 희선하죠 그 다음에 양도 가능성은 이전성도 가치발생유인 포함하는 견해가 없다 있다 있다 이전성도 들어가요 부동산에는 무슨 따라서 형말 무슨 뜻이요 형성유인은 발생유인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하면 큰일라 이거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193페이지 가격의 이중성 야 너는 이중인격자라는 건 성격이 하나 있다는 거야 성격이 두 가지라는 얘기야 두 가지죠 맞아요 그 무슨 말이냐 여기가 이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또 얘네들이 또 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일반 재화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만이 아니라 일반 재화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칠판주계나 볼펜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볼펜은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에요 집에 있는 주택은 부동산이죠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모를까봐 밑줄이 적어놨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어떻게 늘리죠 가격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수요가 어떻게 돼요 또 가격도 어떻게 돼요 밤새겠다 피드백 그럼 가격은 수용급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죽이면서 가격이 발생된다는 원칙이 가격의 이중성이에요 찾으셨어 그렇지 가치의 발생요인이 수용급에 영향을 주면 또 가격이 또 영향을 간다는 거죠 그럼 가격의 이중성과 수용급의 원칙은 감정평가에 적용되지만 원활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다소 제한된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196 페이지 가보세요 이따 다 까먹기 때문에 196 가시면 양괄호 4번에 그 양괄호 5번에 최유형 원칙과 간접적 관련 원칙에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 원칙을 안 지켜야 되요 원칙을 지켜야 되요 그럼 수요공급의 원칙도 있단 말이에요 수요공급의 원칙은 아까 가격의 이중성 관련됐다 그랬죠 수요공급에 이어서 가격이 형성되고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원칙은 무슨 공급의 원칙이니 수요공급의 원칙이죠 그럼 얘네들은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 가격제 원칙은 적합과 균형이 제일 중요하면 나머지 사이드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정의만 가지고 하시면 되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부동산은 수요공급에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수요공급의 원칙이 없다 있기도 하다 그 정도만 됐습니다 넘겨 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94 로 가시면은 194 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음 요거는 이제 별표 치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 쳐 보세요 동그라미 2번만 출제가 좀 한 십몇 년 전에 됐었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물리적입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익의 대가라고 되어 있죠 자 물리적 실체에 대한 가격이 아니죠 그렇죠 부동산은 느낌이 좀 안 좋은데 그냥 권리를 이전시켜요 물리적 실체를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도 있고 권리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체에 대한 대가는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니은번은 이 저자가 색깔 친 건 왜 색깔 졌을까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별표 치시면 조그맣게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 부동산에 존재할 경우 개개의 권리익에 대해서 각각의 가게 형성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자 우리는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만 있어요 전세권도 있어요 그럼 될 수 없다 있다 있다 가만있지 말고 있다 똥 넘쳐야죠 그럼 없다 있다 있다 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어요 이거 외에는 그냥 사이드로 들으세요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만 있어요 남을 빌려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팔면 교환의 대가이고 사용하게 돼서 임료를 받고 임료를 받을 수 있죠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가실이다 가격에 의해서 임료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가시면은 우리 부동산은 오래 가죠 영속소 인기 때문에 배려를 할 때 단기적 고려야 돼 장기적 고려 그럼 가만있지 마시고 장기적이 또 고려해야지 단기적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단기적 장기적 가치형 성류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장래 예측을 판단하고 부동산은 가격이 개별적 지역적으로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기업본에 보시면 형이 동생한테 넘기는 특수한 사정이 또 개입되기가 쉽고요 물리적이라고 동일하더라도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진다 당연하죠 우리가 똑같은 아파트라도 강북과 강남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다음 5번 완전해요 우리가 불완전해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가격 성립에 대한 것이 저해하는 요인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자와 제가 일치시키는 건 아까 그 색깔이 있는 거 있죠 그거 위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긴장하실 게 밑에 가시면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여긴 별표 3개짜리입니다 거의 90%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매길 때 지 마음대로 매겨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 제라는 게 여러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13가지 원칙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법칙성과 평가활동의 지침이라는 데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채용의 원칙을 최유효 원칙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채용의 원칙에 내부적 펜들어져서 현관편을 들어보세요 현관편이나 빨간색이나 195페이지 가시면 균형의 원칙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원칙?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적합의 원칙을 한번 찾아보세요 넘기셔서 찾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거의 최근 한 6년? 7년간 계속 얘만 정답이 됐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찍는다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찍으시면 돼요 균형과 적합의 원칙을 찍으면 거의 90%가 정답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그냥 있다 예외도 있다 야 너 아닌데 너 죽여버려 그러지 마시고요 거기다 개출문제지를 보시면 얘가 정답이에요 오지선다에다 얘를 찍으면 거의 정답이 될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식집이나 이런 데 식당 같은 데 가시면 그냥이야 메인 요리가 있어 그럼 기본적인 뭐 우리가 스키닷이라고 하나요? 그런 요리 같은 거는 먹으면 돼 메인을 기다려야 돼 메인을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고 나머지 건 스키닷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냥입니까? 그 정의만 알면 됩니까? 정의만 알면 돼요 그죠? 근데 적합과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다른 원칙은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수용급은 안에 그냥이야 수용급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뭐 대체는 대체 들어가고 경쟁은 경제 다 들어가 있어요 기여는 기여한다 지금 적합과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를 냈는데 적합과 균형이 거의 시험 문제다 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기수됐던 걸 냈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나오는데 우리가 적합과 균형이 가장 정답률이 높다 라는 걸 이제 보시고 아까 개별 분석이 먼저요? 지역 분석이 먼저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계도를 13가지 체계도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체형의 원칙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체형의 원칙은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제 원칙이 일반 재화 일반 경제에서 따온 거거든요 부동산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체형의 원칙이라는 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 칠판 중에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에요 그죠 그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대화를 합시다 얘는 용도가 다양합니까?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입니까? 지우다가 막 분받는 데 씁니까? 웃지도 않아요 진짜? 그러면 부동산은 용도가 정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무슨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나타나는 원칙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체형의 원칙이 가장 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면은 페이지 194로 가시면 또 페이지도 다 적어 줘야지 194로 가시면은 채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전제 조건을 깔고 가자는 거야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번에 가시면은 법경기 복합 개념을 봐야 되죠 그래서 물리적은 이제 건물을 샀는데 막 20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 돼 안 돼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고 합리적은 돈이 돼야 되고 합법적은 법을 지켜야겠죠 세 가지를 가능한지 따지고 최고의 가치 수익이 대한 경험적 증거에서 제시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만 있어야 돼요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채용은 보통 우리가 마두역 사거리는 상업용지기 때문에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그럼 주관적이요? 객관적이요? 객관적이요? 양식과 통상의 사용료를 가진 사람의 부동산의 이용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객관적이 뚜껑을 쳐야죠 쳤어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게 채용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이제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사이드로 갈게요 오른쪽 가시면 토대가 된다는 게 있나요? 토대가 되거나 바탕이 된다는 것은 이걸 깔고 가라는 거야 전제적으로 그래서 변동과 예측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변동과 예측도 얘네들은 다 그 안에 변동과 예측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냥 찾아내는 것만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볼게요 천천히 자 갑니다 변동도 변한다는 게 나오겠고 예측도 예측한다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좀 구분해 볼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가격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 나오면 이건 변동 찍으셔야 돼요 뭐 나오면? 변동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왜 기준시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시점 나오면 무슨 원칙? 변동 근데 여러분들 예측한다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과거와 현재 예측하는 게 아니죠 미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장래가 나왔다 그럼 이건 무슨 원칙 찍으셔야 돼요? 예측의 원칙을 찍으셔야죠 그럼 장래에 그냥입니까? 수익이 발생합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수익과 관련되고 가볼게요 그럼 변동은 그냥이야 변한다는 게 나와 그럼 가치형성요인이 변동하므로 그럼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참 쉽죠 편하게 들어 편하게 경직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감정평가하면 그 다음에 가격도 항상 따라하세요 변화 그럼 예측이야 이건 변동이야 변동식이 변동하고 변한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시점 기준시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준시점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고 예측은 변하는 게 나와? 예측한다는 게 나와? 물론 거기 가치형성요인이 변동함으로 나오긴 나와 근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래를 그냥이야 예측해 장기적인 고려를 하겠죠 이거 나왔다 예측의 원칙은 평가사가 매기는 게 가치죠 그래서 이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는데 이번에 부동산의 가격을 가치로 고쳐주는 게 좋아요 가격이라고 봐야 돼 이건 가치로 봐야 돼요 저번에 가치 기억하십니까? 가치는 평가사가 매기는 거죠 그 때문에 그냥이요 장례가 중요해요 장례 이익에 대한 것을 무슨 가치로? 편지의 가치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편익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 뒤에는 또 가치라고 해놨네 가격보다는 가치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점 나오면 못 찍고 변동 장례는 예측 수익 나오면 예측 찍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거 내부적이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내부라고 돼 있어요? 추가 투자의 적극판단인데 내부 여기서 제가 균형이 원칙이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됐다 잘 나와요 얘가 균형만 찍으면 확 균형하고 적합만 찍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균형 외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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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난리 나죠 그냥 뭐 어떻습니까? 살은 빠지는데 아주 죽어 죽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주차가 어떻습니까? 협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감가가 된다는 이걸 따 보세요 기능적 감가 그럼 높게 평가되어 낮게 평가되어 낮게 평가되죠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외부적인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내부적인 게 잘못된 겁니까?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내부에 대한 구조 우리 학원 건물이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오겠어? 안 오지? 힘들지? 우리는 괜찮다 2층이니까 그죠? 그지? 2층은 거둬도 되는데 그지? 우리 한 7, 8층에 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지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또 난리 나고 그죠? 그러면 이런 게 무슨 척 갈까? 그 외부에요? 내부에요 내부에 대한 거죠 그죠? 내부 내부에 대한 구성요소가 안 맞다는 거예요 구성요소 간에 구성요소가 이제 생산요소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설계불량 설비불량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외부적이다 내부적이다 어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되죠 어 분위기가 안 좋아 어 지역을 분석해요 이 부동산을 분석해요 부동산 분석하니까 개별 분석을 하는 거지 지역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은 외부 환경이 잘못된 거죠 이건 무슨 분석? 이건 개별 분석이죠 지역 분석하면 안 돼요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아까 적합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적합과 예를 하는 건 얘는 외부적인 게 외부적인 게 적합은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간과에요 무슨 말이냐 환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요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자태는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거는 맞지 않죠 그럼 주택이 내부적인 게 잘못됐어요 환경이 안 맞아요 환경이 안 맞죠 대답쯤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택이 잘못된 거예요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주택이 잘못된 게 아니요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것이지 내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외부 환경과에 대한 적합이 안 맞아서 적합의 원칙이 안 맞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치유가 되어 치유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경제적 강가 경제 강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떤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건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 관련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 두 가지가 가장 잘 나오고 얘를 비교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균형이 있어요 균형 균형은 외부 내부 내부 구성 요소가 구조나 설계 같은 게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맞으면 균형의 원칙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생산 요소라는 단어가 있죠 결합 비율과 건물과 부지에 적응 상태 자 지금 건물과 부지라는 자체는 이건 외부적인 환경입니까 내부적인 겁니까 내부적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기능적 강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 하나 넣어주면 좀 또 완벽하지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게 기어라는 단어가 있죠 너 거기 기원하는 게 뭐니 기요 원칙을 따지자는 거죠 자 기여라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7억으로 평가된다 감가됐죠 그럼 그냥 이래요 지하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죠 설치하는데 그냥 생산비가 들어가 그럼 만약에 1억이 들어가서 7억인데 8억이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아니 그러니까 7억이잖아 지금 1억 설치해가지고 8억 파는데 사겠어 왜 그걸 어 그냥 7억 팔아버리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설치했더니 20억으로 팔았어 안 하겠어 사겠어 알튼 돈은 그냥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단지 이 생산비를 합친 거예요 기여도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건 생산비의 합이다 생산비의 합은 아니다 뭐의 합이다 기여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받은 거니까 기여도의 합이라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20억이 됐다 그럼 추가 투자 안 하겠어요 추가 투자 하겠어요 추가 투자에 적정성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여가 맞으면 어떻게 했을까 20억으로 팔았다면 균형도 맞겠죠 선행하고 얘가 후행한다 가볼게요 기여 연칙 있어요 기여 연칙은 그럼 여기도 그냥이야 기여한다는 게 들어가 어 의심하지마 들어가요 부동산은 구성 부분이 전체 수익에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 들어갔네 왜 안 들어갔네 안 집어넣었어 아 뻥치게 되잖아 내가 이따 나와 이따가 아 갑자기 내가 쓴 게 아니어서 기여한 게 나와 조금 이렇게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뻥치게 됐네 구성 부분에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기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생산비의 합이다 생산비의 합은 아니다 기여도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억에서 1억을 투자했으면 21억은 안 하겠죠 근데 22억 하면 하겠죠 1억의 알파가 있으니까 22억이란 자체는 생산비의 합의학 기여도의 합의학 기여도를 합친 거죠 이해 다 했어요 그 다음 오늘쪽에 보시면 토지 하필이나 건물의 중축이 추가 투자 적부판단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건물을 했고 토지 같은 경우는 내가 값도리가 이거 1억에 내놨고 일도리가 1억에 내놨어요 그럼 합쳐갖고 내가 어 요거를 합쳐갖고 2억에 사갖고 한 4억으로 팔면 어떻게 돼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기여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 근데 얘랑 경쟁이 나오는 애가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무슨 배분의 원칙이다 어 수입 배분과 기여를 바꿔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여와 수입 배분은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어 이건 그냥이야 기여한다는 거고 이건 뭘 배분 시킨다는 거고 수익을 배분 시킨다는 거에요 맞아요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은 뭐냐 올라가 보세요 아 평가가 어려워요 가치원칙이 그럼 수익을 배분 시킨다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지금 우리가 외부적인 거 하고 있어요 내부적인 거 하고 있어요 내부적이죠 어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내부적 내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예 어 그 부동산 환경이 아니라 그 부동산 자체를 보는 거에요 그럼 내가 그 부동산의 생산요소 토지도 생산요소죠 노동도 생산요소고 자본도 생산요소고 경영도 생산요소 사요소에 들어가긴 하는데 자 그럼 생산요소를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그냥이야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수익이 생겼으면 그냥이야 이 사람들 수익을 배분시켜야 돼 토지는 지대를 주고 노동은 임금을 주고요 자본은 이자를 주고 병행이 이윤이라는 게 나오는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부동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가변요소에요 고정요소야 고정요소기 때문에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임금은요 임금 조금만 주면 그냥이야 다른 데로 이직해 그럼 얘네들은 항상 변할 수도 있죠 고정요소에요 가변요소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 토지는 안 움직이니까 나중에 둬도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배분시키고 나중에 토지로 간다는 얘기에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다음이 토지 잔여법 토지 잔여법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나중에 감정평가 3방식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게 토지 잔여법에 나오거든요 그럼 기여와 수익 배분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기여는 그냥이야 말 그대로 기여하는 거야 수익 배분은 수익을 안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럼 나를 봐봐 내 행동을 봐봐요 이거는 그냥이야 기여야 그다음에 날 봐요 푸푸 이건 뭐야 수익 배분이야 수익 배분 맞어 이거는 뭐고 푸 이거는 수익 배분이야 알겠어요 아 재밌게 했냐 그러면 내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할 거지 이거지 무슨 배분이다 수익 배분이야 기여가 수익 배분을 바꿔놨다 근데 여기 안에 수익 배분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발생한 총 수익 수익 동그라미 야간 팽치래 수익에다가 이들 제 요소에 배분 동그라미 딸바 수익 배분 어떻게 알았어 그 글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여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자본 노동 경영에 배분된 이에 잔여액이 토지로 가죠 그다음에 토지 잔여법 어 그래서 시험 문제가 토지 잔여법 나왔다 잉여 나왔다 그러면 무슨 배분 찍어 수익 배분이야 찍어버리시면 돼요 이해하셨어? 그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도 그냥 사이드로 가실 건데 수익이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체감하게 되면 추가 투자하면 안 되죠 단위당 투자에 늘릴수록 수익이 수익이 체증 양팽이 치네 수익이 체증하다가 일정이 지나면 수익의 증가 폭이 따라해 체감 그럼 수익 체증 체감이 다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거 수익 체증 체감 찍으시면 되겠네 수익이 또 체감할 수도 있고 또 입체 공간 이용을 할 때 이용 극대화점을 판단해서 그 위상은 더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는 그냥입니까 내부적인 겁니까 내부적이어서 따로 살 따로 살 수수 기균 그럼 수수 나온 게 두 가지고 기어가 균형에 선행하죠 이렇게 보고요 넘겨보세요 거의 다 왔어 좀만 하면 돼요 이제 내부적이야 외부적이야 외부 좀 전에 적합의 원칙 기억나세요? 적합의 원칙은 자 외부 환경과의 조화라고 돼 있죠 그 외부가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지역 환경이 있다가 오른쪽에 표준적 이용이라는 걸 배워줄 거예요 그럼 아까 시장 안에 주택은 주택은 그냥 해요 주거지가 있어야 돼요 자 상점은 상업지에 가 있어야 되죠 공장 공업지 입지에 판정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아지 않으면 아까 무슨적 감가? 경제적 감가 여기다 지역 분석 하나 넣어주면 깔끔하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외부성은 그냥 사이드로 잘 안 나오는 건데 외부성은 이 주택에 근처에 쓰레기 배립장이 들어서면 가격이 떨어지죠 부의 외부성이 되고 공원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주택에 환경이 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 환경이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여 찾았습니까? 우리가 나가면 그냥이야 경쟁을 해 경쟁하죠 아니 여기 나가면 경쟁하잖아 학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일산이 전국에서 제일 경쟁이 심한 데라고 그쵸 난 일치 종로 강남 가도 이렇게 심한 데는 못봐 학원이 엄청 많아 그쵸? 그 장이야 경쟁이 심해 열심히 해야되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지 경쟁이 원칙이 되게 힘들어 근데 여기도 경쟁 경쟁한다는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순댓국집이 막 장사가 잘 돼요 초가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남들보다 더 많이 이유를 얻어요 그쵸? 그럼 그냥입니까? 또 순댓국집이 생깁니까? 그쵸? 그러면 초가윤을 그냥해요 경쟁을 야기시켜요 그럼 다시 초가윤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그냥이야 경쟁이 들어가 들어가요 한번 볼까? 펜 들어봐 자 초가윤이 발생해서 공급 증가하면 따라서 경쟁이 심하 경쟁이 들어갔죠 초가윤이 감소한다는거죠 고것만 보세요 고것만 그쵸? 나머지거는 2번 3번 다 아는거니까 그 다음에 책임위원칙과 간전적인 관련인데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적합은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아니 여기 보고 얘기해 입을 막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요 외부 아따 정말 얘는요 주택이 잘못된게 아니라 이 외부 환경이 잘못된거에요 정말 내부가 왜 나와 거기서 그럼 적합은 외부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거야 자 우리 나가면 그냥이야 학원들이 많아 에듀일 방문학 매각 다 있단 말이야 딱 보세요 외적과 경쟁하자 그러면 적합은 외부를 찍으셔야 돼요 내부를 찍는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책임위원칙과 간접적이라는게 있어요 수용급과 대체라는게 있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책임위원칙에 직접적인게 아니라 경쟁의 원칙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나눠준다는거죠 아까 수용급의 원칙을 했죠 원급의 원칙을 했고 딱 또 남은게 수용급의 원칙 했고 그 다음 대체원칙이라는게 있어요 요건 좀 별표로 한번 쳐보세요 대체원칙은 어머 이 저자도 나랑 마음이 똑같네 색깔이 많이 칠했네 칠했죠 어 강사랑 똑같아요 마음이 대체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는거에요 우리가 이따가 동의수구권을 배우실거에요 사례자료의 최원방권이라는 동의수구권은 이 안에서는 서로 대체경쟁관계가 성립된다는거야 우리 지금 학원건물도 마두역은 그냥이야 여기는 상가에요 상가 상업지역이죠 옆에 있는 건물이 그냥이야 가격이 비슷해 그 기능도 비슷하죠 그래서 대체관계가 선입될 수 있는 그 범위를 동의수구권이라고 한다면 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거죠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어떻을까 사례부동산하고 대상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인 대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형, 지세 다 토지가 틀리죠 물리적 대체는 된다 안 된다 대체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학원도 상업용입니까 용도가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냥이야 우리 방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옆 건물도 엘리베이터 있어요 그 기능이라는 자체가 효용이 에리베이터 있는게 기능 효용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냥이야 가격도 비슷해요 비슷하죠 맞나요 다시 할게 대체한다는 것은 그냥이야 비슷해야 돼 옆에 건물이 그냥이야 용도가 비슷비슷해 어떻게 하다고 그러면 기능도 가격도 물리적으로 비슷한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럼 대신해 준다는 건 야 내가 대신해 줄게 용기가 없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대신해 주죠 근데 뭐가 이제 시험자 나오냐면 사례와 대상이 있는데 자 만약에 얘가 다 10층짜리 건물인데요 10층짜리 건물인데 만약에 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러니까 효용이 같습니까 같으면 좀 비싼거 선택하겠어요 10억 싼거 선택하겠어요 싼거 선택하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가격이 똑같으면 에리베이터가 없는거 있는거 아 이런거 잘해 그죠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용기 동일하면 가격이 비싼거 싼거 가격 똑같으면 효용이 높은거 선택하는거죠 이게 대체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따라서 비교 방식 그러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건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비교 방식 때 가장 토대가 되고 따라서 거래사례비교법 뭐 여기에 가장 이게 전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비교 방식이 만 아니라 따라서 삼방식 어 내가 원가를 따질 때 못 구하면 사례에서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간접법이라고 하거든요 사례에서 구하는거 내가 직접 구하면 수익을 못 구하면 또 갖고 올 수도 있죠 그럼 대체는 삼방식과도 관련이 된다는 얘기에요 가볼게요 이 저자분이 파란색깔 그럼 1번 대체성이 있는 두 재화에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이 서로 관련된 형성된다 그럼 효용이 유사하면 가격이 비싼거 가격이 낮은거 가격이 유사하면 효용이 높은거 나왔네 그럼 대체가 3억이면 대상도 3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냥 있어야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줘요 그러면 교수님 효용이 기능이야 밑에 저거 효용이 뭐라고요 기능 용도와 기능 효용과 가격면을 대치지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기회비용이라는게 있어요 이것만 하려면 끝나는데 이게 딱 한번 어렵게 나왔었는데 기회비용은 대체 원칙을 전제로 해요 딸 구간단 말이야 그럼 그냥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줘 그러면 A와 B가 그냥이야 용도가 비슷비슷해야 돼 가격도 기능도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데 다른게 있는게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다르다는거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건 어떤 포기하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항상 주거지만 사용한대요 주거지만 여기는 상업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 상업지를 포기하고 주거지로 갔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용도가 하나 있는게 낫나요 다양한게 좋은가요 그럼 상업지를 포기했던 기회비용이 있죠 그럼 기회비용을 반영하자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없는게 낫다 있는게 낫다 상업지가 더 가치 또 올라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기회비용이 있어요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닌 추상인식된 비용이죠 어떤 부지가 주거용지를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업용으로 이용됐다면 공업용지 평가는 기회비용이 주거용지로 평가하여 한다는 기회비용의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평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게 있어요 아까 이 칠판주계는 채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동산은요 해야 되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우리 학원 건물이 여기서는 값어치 올라가는데 저기 강원도 산골로 가면 떨어질 수 있죠 적합의 원칙이 부동산에만 적용돼요 근데 여기 TV 모니터가 여기선 비싼데 저기 강원도 산골로 가면 싸질까 장난해 그럼 일반 제어는 적합의 원칙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두가지만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원칙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빨리 쉽기 전에 문제 풀어볼게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셔서 우리가 교재 아니 프린트 12번 풀어보세요 두 번쯤 프린트 12번 두 번쯤 프린트 12번 요거 풀고 좀 찾다가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빌 열어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에 12번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에 대한 섭니다. 가장 바른 것은? 5번이 정답이죠. 변동은 그냥 해야 변한다는 게 들어가. 부동산 가입도 일반지와 마찬가지로 가치형성률이 변함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게 들어갔죠. 1번에 가시면 저를 보세요. 지금 부지하고 건물에 대한 구성요소라는 것은 내부 구성요소를 얘기하죠. 적합이 맞아요? 균형이 맞아요? 균형이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아까 이건 뭐였지? 이거는. 그럼 지금 나오는 토지 2번은? 나 봐요.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배분한다는 거죠. 별걸 다 한다 내가. 그럼 이번에는 기여예요? 수익 배분이에요. 토지 자본노동 경영이 각 생산 요소에 발생한 총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들을 배분한다는 게 있지. 수익 배분. 기여가 아니죠. 그럼 자본노동 경영이 배분된 후에 나머지 잔여액이 토지에 기속된다는 건 기여가 아니라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유용성의 최후로 배리되기 위해서는 그 속한 지역의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힌트를 줬다. 다음은 적합해야 된다. 적합의 원칙. 적합이 있다고 적합진 건 아니지만 외부 환경에 대한 적합이라는 거니까 치유의 원칙이 적합이고 4번은 그냥이야 경쟁이 들어가. 초과위는 경쟁을 이야기하면. 경쟁은 무슨 원칙이 이거? 경쟁의 원칙이죠. 수익치진 체감이 아니죠. 결국 초과위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원칙들은 그냥 그 정의만 나오지 출제가 잘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